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지 그놈들은 무자비했고 인간들은 무력했어 인류는 형편없이 무너져갔네 자이온이야, 버려진 자들의 도시지 전성기에는 10만 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야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 여긴 어둠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봐요, 우리를 도와줘 조심해! 리스팅되지 않는 레이지 고약 아담은 뒤로 물러나 마더스피아나, 절대적이야 이 레거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여기 있는 누구나 그 손길이 닿은 적은 없어 모두 버려진 것 그건 신상 모독이에요 릴리, 부탁해 난 이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으아악! 기념기념 이상 나도 몰래요 운명의 전사여 이 원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원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